대회의 정현, 1위는 20개를 친 사내요. 그 누구도 못한, S급도 하지 못한 역사를 쓰고 지금 굉장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최고의 우승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부담도 되겠죠? 대회 첫 번째 상대로 우진이 만났습니다. 어떤가요? 좀 힘든 상대를 만난 것 같은데 어차피 만나야 할 상대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치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본선으로 진출했던 친구인데 그동안 시간이 좀 많았으니까 혹시 준비를 좀 했나요? 연습 많이 했습니다. 혹시 어떤 식으로 연습을 많이 했나요? 경기도 일단 많이 했고 계속 똑같은 거 연습하면서 실수 없애는 거 많이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예선전 때의 현우진과 지금의 현우진, 실력이 좀 늘었나요? 약간 늘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전략이나 특급 비기, 상대방 맞춤 전술 뭐가 있을까요? 초반에 빨리 끝내버리자. 속 게임이라서 길게 갈수록 더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로 긴장 많이 하지만 빨리 끝내는 쪽이 이기잖아요. 지난번 예선전 때는 본인의 실력이 100%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끌어치기 내년도에서 조금 애를 먹었던 것 같은데 그런 대비나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오늘 그거에 맞춰 연습했는데 오늘 테이블 상태를 보니까 많이 좋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연습하고 훈련도 굉장히 잘 졌는데 상대가 또 세단 말이에요. 아 그쵸.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생각나는 대로 열심히 치겠습니다. 혹시 생각하는 우승 후보가 있어? 저요. 오 쉣. 아 너가 생각하기에 너가 우승 후보요. 네.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하고 마무리할게요. 열심히 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본선도 올라오고 다들 너무 좋으신 분들 같은데 경기에는 진지한 모습으로 임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혹시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되나요? 네 그럼요. 혹시 예선전 영상을 몇 번 돌려봤나요? 300번인 거 같아요. 아 300번 영상? 오케이. 아 부러워요. 화이팅 해주시고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4경기죠. 여기도 빅맨츄럽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진출자 그리고 마지막 진출자로 합류돼가지고 굉장히 둘 다 화제가 많이 됐던 친구들인데 우진이부터 시작 전에 한마디 해주시죠. 열심히 치겠습니다. 아 좋아요. 담백하네. 장현이 글. 쉬운 상대를 만난 거 같진 않아서 저도 진지하게 말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우 무섭겠다 여기서. 두 분 다 좋은 경기 기대하면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마이크가 표준을 붙겠지. 자 우진이 성공. 화이팅! 우진이 성공. 지구장에 쥐澄 Hamp이 화이팅! 아우! 스프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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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아 넙 오 오 오 오 오 아 저는 이렇게 떨리냐 내가 버게에서 한 번 걸리면 그냥 그치 그니까 그런 생각이야 그래서 한 킬 먼저 누가 만들어놓으냐 음 으 으 으 으 으 공격적인 범죄 공격적인 범죄 어... 불어서? 으... 공격적인 범죄 아...맞을게요 너는 1등 1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천천히 해보세요.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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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모릅니다. 끝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가 막히네요. 끝날 때까지 끝내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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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